자 이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자 파트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조합과 관련해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보통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사업시행 방식에 따라서 시행자의 경우 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수용 방식에 있어서는 크게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구분함에 있어서 공공시행자의 영역으로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있었고요. 지방공사라고 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민간시행자로서 토지소유자 이런 게 뜨게 되는데 이 수용 방식에서는 뒤에서 주체와 관련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공공시행자, 믿을 수 없는 사람, 민간시행자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 나올 때는 지자체, 지방공사가 대표값으로 출제가 되어서 지자체는 지방공사가 나오게 되면 믿을 수 있는 시행자, 그리고 이제 토지소유자, 시행자, 믿을 수 없는 시행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편 우리 환지 방식일 때는 시행자 중심축이 조합 이렇게 가능해요. 법에서는 이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핵심은 조합이 시행자가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개발 계획과 관련한 동의 얘기를 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조합이다라는 전제가 붙게 되면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자체 등이 될 때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 정도 문제 앞에 내용과 연계가 되고요. 직접 문제 구성을 위한 영역은 거의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 변경. 유일하게 지금 나왔던 문제 중에서 조합이 아닌 주제를 가지고 직접 질문을 구성했다는 사례가 이 사안에서 지금 시행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사유가 있게 되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뭐 얘기는 간단해요. 시행자가 죽어버리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일이 안 될 때는 부득이하게 시행자를 변경한다. 이런 논리구조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사연들 중에서 첫 번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객 인가를 받은 후 2년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냐는 경우. 그나마 이제 좀 질문이 짧아서 자주 나오는 주제고요. 우리 공법에서 전반적으로 공사 착수, 사업 착수라고 하는 것은 2년 이런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사업시행자가 실시객 작성해서 인가받아서 고체적인 건설객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다. 이건 거의 죽은 거나 진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새롭게 시행자를 지정한다. 즉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될 것이고. 2번 짐은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가 되거나 실시객 인가가 취소가 된다. 뭐 큰 쟁점은 안 되죠. 그래서 시행자 지정이 취소가 됐으면 새로운 시행자로 변경해야 될 것이고. 시행자가 만든 실시객이 나가리가 된다. 즉 실시객 인가가 취소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 새롭게 시행자 변경합니다. 3번도 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 큰 문제 안 되고요. 4번 이걸 갖고 답을 하나 구성을 했었는데.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 수이자 또는 조합이 1년 이내에 실시객 인가를 신청하지 않냐는 경우. 이걸 갖고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취지도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바로 조합이 주된 이슈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이거 뭔 소리냐면 한지 방식일 때 토지 수이자 또는 조합이 시행자로 지정을 받는 게 원칙.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시객 작성해서 인가 신청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어 소식이 없어 1년 1년 이런 기간 이 숫자를 가지고 그 밑에 문제에서는 6개월에서 틀리게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썩 중요한 주제 아니에요. 이거 하나 정도. 그리고 보통 지문 구성할 때 2년 내 실시객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 아니 실시객 인가를 받고 나서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걸 갖고 이제 주로 사이드 지문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이슈가 되지 않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다 치고 오른쪽 페이지에서 행정 심판이라고 하는 거. 이 행정 심판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바로 국토계급 할 때 도시공개혁시설사업행정. 그게 행정청인 경우도 있고 행정청이 아닌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바로 그때도 행정 심판이 문제가 됐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것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는 지정 환자에게 행정 심판을 제기한다. 그래서 이거 딱 한 번 나왔는데 이거 똑같아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지금 시행자 중에서 행정청은 국가와 지자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주는 지정 환자에게 행정 심판을 제기한다. 그래서 묶어서 가셔야 돼요. 우리 국토계급 법에서는 지정 환자에게 행정 심판을 제기한다. 그 다음에 국토도시개발 법에서는 지정 환자에게 행정 심판을 제기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거의 이슈가 안 되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나중에 조합에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다음 논의가 되는 것이 비용 부담 얘기. 이거 너무 오래전에 나왔었고 잘 안 냈어요. 근데 이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국토계급 얘기를 다시 한 번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급에서 도로와 학교 공원당을 만드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서 이렇게 정리했었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있어서 바로 비용 부담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하는데 크게 행정청하고 그 다음에 비행정청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이렇게 외웠어요. 행정청은 50%까지 보조용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같이 묶어서 행정청이 시행자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애들한테 손을 내밀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 50% 보조용자 받을 수 있다.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청할 수 있다. 비용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데 비해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경우에는요. 3분의 1까지 보조용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었고 오히려 중요한 쟁점은 요청할 수 없다는 것. 이 정도로 어디에서 바로 국토계급에서 정리했던 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로 봐야 되는데 이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비용 부담. 나머지 다 구절구절한 얘기예요. 거기에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라든가 지금 지자체는 도로와 상하수 비용, 공급자가 전기, 가스 공급 등 비용 부담한다. 이런 게 깔려있고 그 다음에 통신서비스에 있어서는 서비스 공급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특례죠. 특례 지중설로 이거 하나가 출제 포인트가 된 적이 19회 때. 그래서 이거는 예외 항목이니까 그나마 어떤 논의를 좀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선거리, 전기시설과 관련해서는 그 공급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논리구조예요. 근데 시험에 뜨는 것은 지중설로 및 지중설로. 지중설로 기본적으로 50대 50의 비율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각 2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해요. 근데 시험에 뜨는 건 예외가 뜨죠. 지중설로인데 사업시행자가 환지방식에서 부득이 조합이 되는 경우 그 다음 배제하게 되면 조합은 얼마? 3분의 1. 설치 의무자가 3분의 2를 부담을 하게 된다. 이 정도가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된 바가 있습니다. 상식으로 가시는데 최근에 이제 최근도 아니고 한참 됐는데 대구에서 세계 육상 경기대회 이런 게 이제 한번 행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 광역시에서는 한전이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국제 행사를 하게 되는데 대구 시내에 걸쳐 있는 전봇대 전선 7형 7형 보기 싫으니까 지중설로로 깔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 한전에서 400억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총 800억이 들어가니까 얼마? 2분의 1의 비율로 400억을 내라고 해서 없던 일로 돌렸는데 만약에 도시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환지방식 그저 주민시행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조합은 얼마? 3분의 1. 나머지가 어떻게 다 설치 의문이죠. 3분의 1을 어떻게 다 설치 의문이죠. 원칙은 50에서 50이에요. 그런데 바로 조합인 경우는 3분의 1, 3분의 1만 부담을 해도 나머지 설치를 바로 공급자가 비용을 되도록 하고 있다. 요거 하나에요. 요거 하나. 요거 한번 문제 구성이 됐었고요. 거기 이제 나머지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아직 시험 구성이 안 됐는데요. 거기 비용의 보조용자라고 해서 시행자가 행정서인 경우에는 그 비용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용자할 수 있다 나와 있죠. 한편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다 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전부를 융자할 수 있다. 좀 다르죠. 우리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굳이 하나의 쟁점을 삼아 내자라면 이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경우는 전부를 어떻게 보조 또는 융자 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경우에는 보조는 안 되고요. 융자만 가능하다 해서 이 차이에서 전부는 둘 다 공통적인 요소가 되게 될 것이고 이게 이제 국토계급과 좀 달라지는 부분 해서 이 정도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행자 파트라든가 이런 문제를 낼 때는 보통 수험생들 출제위원들이 틀리라고 되는 그런 문제의 전형이 될 텐데 자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다른 건 두 가지 공부하십니다. 지중설로 각 50대 50의 비율로 부담한다. 이게 원치 그런데 조합인 경우는 3분의 1 나머지가 공급업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이게 하나 특이한 거 지중설로 그리고 또 하나가 행정청 비행정청 구분했을 때 행정청인 시행자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전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데 비해서 비행정청인 시행자에 있어서는 융자는 가능하지만 보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다지 큰 쟁점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본론 들어가서 이제 도시개발조합 이 문제가 이제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부분이 무조건 한 문제가 그런 구성되는 그런 영역들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고요. 좀 디테일하게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13년 기준으로 사업 시행자 파트에서 14문제 그게 매년 한 문제 하다가 하나만 두 문제가 구성이 됐었어요. 그게 아까 시행자 변경 사유 요 얘기하고 하나 관련해서 구성이 됐었고 조합의 설립 과정 일단 동의 그리고 설립 인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설립 등기 총 3가지 경우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은 성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주제 동의라고 해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면 그 도시개발구역은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서 바로 앞에 써있던 얘기 있죠. 환지 방식일 때는 사업 시행자 누가 되는 게 원치 조합이 되는 게 원치 그래서 개발 계획에 대해서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었죠. 그래서 그래서 이 조합을 설립할 때 똑같이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그래서 이거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그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가니까 그런데 숫자 자체가 사실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출제를 하고 싶으면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이걸 갖고 문제 구성하면 너무 유치해지니까 나온 적은 있는데 나와도 사이드 지문이고요. 거기에 동의자수 산정 방법이라고 해서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제를 포함해서 산정한다. 최근에 답이 됐던 질문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구분소유자 앞에서 봤던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토지를 공유를 하고 있으면 이때는 얻었다고요. 대표는 한 사람이 토지 소유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시험이 안 나오고 구분소유 관계일 때는 얻었다고요. 바로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본다. 그리고 동의의 의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동의의 처리에 바로 가볼까요. 토지 소유자는 조합사로 민간 신청자에 동의를 처리할 수 있고 이때 그 토지 소유자 수유에서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유에서 제외하게 된다 해서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은 똑같습니다. 동의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다.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하기라면 어떻다. 동의할 수에서 제외 되게 된다. 그리고 동의를 받는 순서 똑같습니다. 사유 토지 된 동의를 먼저 받은 다음에 국공유지 관리청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서 앞에서 개발 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 얘기할 때랑 거의 동일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한 번은 도시개발조합 설립 동의에서 한번 출제했다가 한 번은 개발 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 파트에서 출제를 하거나 똑같은 내용이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소위 뭐와 관련해서 동의와 관련한 쟁점에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파생되는 문제 바로 면적의 산정 방법 그리고 토지 소유자 숫자의 총수의 산정 방법 동의 순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뭐 다 중복되니까 이건 그 정도로 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설립인가 라고 나와있어서 지금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로서 동의라고 하는 거 필요했었고요. 동의라는 거 필요했었고 그래서 동의적 산정 방법이 출제 포인트. 두 번째가 설립인가 라고 하는 과정을 필요하고 세 번째가 설립 등기인데요. 설립인가 관련해서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일정한 상황을 포함된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하나 되어있게 별거 자체는 중요치 않은데 문제가 좀 엽기적으로 나왔어요. 지금 보게 되면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누가 합니까? 지정권자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조합은 태어나 있는 존재다. 태어나지 않았다. 태어나지 않았어요. 언제? 지금 법에서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돼 있었거든요. 7명은 충격치 않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 조합이란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자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얻었다. 이 도시개발구역에 지정은 있어야 된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 지정권자가 없다는 얘기는 아직 지정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가 좀 이런 건데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가 좀 엽기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은 조합이에요. 왜?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있은 다음에만 얻었다.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합은 먼저 성립자. 설립되고 나서 구역 지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역 지정이 돼야지 뭐가 태어나고 지정권자가 만들어지고 지정권자가 있어야지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은 결과적으로 구역 지정 전에 하는 제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 아주 어렵게 구성했던 그런 문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무조건 도시개발법은 뭘 갖고 답을 뽑는다. 조합을 관련된 조합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한다. 이걸 외우고 있으면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특이한 거 수자원공사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게 소위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예시값이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저 모든 얘기는 뭐로 수렴된다. 조합이라는 주제로 수렴이 된다.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가셔야 돼. 도시개발법은 무조건 뭘 갖고 출제한다. 조합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진다 해서 그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인가상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지정권자한테 조합서립 인가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어떻게라 인가를 받아라 시험에 안 나와요. 예외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가받은 내용 중에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 그럼 어떻다고요? 인가를 요하지 않고 신고만 해도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그럼 경미한 사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뭐라고요? 신고만 해도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몇 군데 나와요?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도시개발법 저에서 세 군데 정비법에서 세 군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잡으셔야 돼. 지금 자, 보십시다. 조합서류 인가받았습니다. 변경하고자 할 때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명제를 출제하게 되면 출제 오류예요.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원칙은 인가를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시험에는 뭘 갖고 내야 돼요? 예외를 갖고 출제를 해야지 복수정답에 문제가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이러이러한 내용, 쭉 뭐라고 써놓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다 틀린 표현이에요. 왜? 항상 시험에서는 원칙이 아니라 뭘 갖고 출제하니까 예외를 가지고 출제하기 때문에 자, 틀린 표현해서 이거 뒤에서 이제 좀 보고 나서 비교를 해볼게요. 그 정도. 이것도 해서 여기서 이제 얼핏 보게 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이게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을 얼핏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어디에서 우리 공인중개섭법에 주된 사무소 뭐 이런 얘기하게 되면 중요한 항목으로 오인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조합에 있어서는 사무소가 여러 개가 있고 이런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하나둘 게다 보니까 별 의미 없는 내용. 그래서 경면상이라서 주된 사무소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다 바로 신고사항이다. 그런데 문제 구성할 때는 틀리게 내고 싶으면 뭐라고요?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 구성함에 대해서 뒤에서 같이 반복될 주제고요. 세 번째 주제, 설립 등기라고요. 뭐 이건 요즘에는 거의 구성 안 하는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 등기하게 되면 어떻다. 법적 교력, 법인격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는 설립 인가를 받으면 설립 인가를 받으면 법인격을 취득한다. 법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구성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겠고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이라고 하는 사실 만으로도 법인격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 등기라는 요시 경위가 있어야지 법인격을 취득한다고 그런 취지가 되겠고 그래서 이 법에, 이 도시개볼법에 혹시 따로 이 조합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는 한상은 민법 중 소위 사람들의 결집체와 관련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그 정도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출제 포인트. 동의 관련해서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동의자 수 산정 방법. 그래서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주에 포함해서 산정하고요. 동의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주 포함해서 총수를 산정함해서 구분소유 관계를 갖게 되는 각 일인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그 다음에 철회하게 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그 외에 사유 토지된 동의를 먼저 받은 다음에 국공유주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라.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조합원 설립하게 되는데 인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되지만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항상 신고 항목. 그래서 예시값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외에 조합원 설립 등기라는 요식 행위를 통해서 성립되게 된다. 이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합원 임원 그 다음에 총회 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자격 너무 간단해서 힘들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이런 것들은 답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조합원의 자격 쭉 관리하는 부분들 쟁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제일 첫 번째 화두죠. 나와도 답이 안 되는 점은 비교해서 나중에 정비법에서 조합원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소유자가 있고 또 지상권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비교하는 것들이 나중에 문제 구성이 되고요. 어찌됐든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도시개발구역 간의 토지 소유자 이렇게 일단 끊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관련해서 평등한 의견권을 갖게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은 이 도시개발구역 간의 토지 소유자 조합 설립 찬반을 불만하고 모두 조합원이 되게 되는데 일단은 권리로서 평등한 의견권 그리고 의무로서 경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조합원이라고 하는 주제 조합원과 관련해서 권리 평등한 면적의 관계없이 평등한 의견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틀리죠. 우리가 이제 선거 행위를 할 때 한 사람은 한 표 주는 겁니다. 왜? 공법이니까. 자, 주식회사 같은 데서 사인간의 어떤 영역에서는 지분에 따라서 의견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했죠. 이 조합원이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면적의 관계없이 평등한 의견권 이건 답을 안 뽑아요. 그리고 의무와 관련한 부분 이 조합은 조합 자,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의 결집체이기 때문에 뭐 따로 돈도 없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뭉쳐있는 것에 불구하니까 그랬을 때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가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이 조합 운영을 위한 경비납부 누구한테? 조합원에게 경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경비를 잘 내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그 거죠. 경비를 잘 내지 않았을 때 이때 이제 파생되는 문제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걸 갖고 26회가 17회가 답을 뽑았었고요. 26회가 되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욕심부를 것이 수수료 얘기죠. 즉 시군구청장이 이 조합원에게 조합원이 돈을 내지 않아서 대신 돈을 받아준 경우 수수료 4% 10년에 한 번 나오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수수료 얘기가 세 번 나오거든요. 여기서 한 번 나오고 나중에 도시개발법주의 청산을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가 나중에 정비법에서 청산할 때 나오게 되는데 수수료는 무조건 몇 프로?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산 문제로 나왔던 게 제일 마지막 문제였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시군구청장이 50억의 빙을 뜯었다. 이때 수수료 얼마를 받아 먹을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한 번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번에는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원이라고 하는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임원요. 조합의 임원. 경우의 수가 조합장이 될 수도 있고 이사가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이해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다 의결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시험 범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여야 하고 그래서 그 조합원이 있다라고 전제가 정리되게 되면 그 중에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조합장이나 이사나 감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노력을 강조입니다. 거기 보니까 조합장이라고 해서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 총회 대의원의 이사회 의장 등이 된다. 이건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정비법에 가면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그것 때문에 강조를 듣고요. 이제 외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거죠. 겸지금지 되게 간단해 없단데 오른편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겸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다 해먹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건 뭐 답은 안 되는 지문. 그 다음 중요한 답이 되는 게 조합장의 이사회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답이 돼요. 외울 게 뭐라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걸 외우세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 앞에 경우의 수가 4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그 다음에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 그 다음에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옳은 걸 고르시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틀린 걸 고르시할 때는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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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놓고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깔아버리여서 외울 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리고 요즘에 잘 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자격상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합의 임원으로 설립된 자가 일정 사유에 해당되면 포인트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그 날까지 어떤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교륙이 발생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외운다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지문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공부했던 내용들은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뭐랑 저거랑 똑같이 저거 어디지 정비법 할 때도 거의 비슷하게 법정문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할 때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임원의 경우에 보셨고요. 그 다음에 한시대를 폭로했던 문제가 바로 총회와 대의원 중에서 총회 필수적 의결 사항 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회 보기에 앞서서 먼저 대의원 해볼까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원 총회 권을 대행시 하기 위해서 대의원 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숫자 별로 중요치 않아요. 나중에 정비법 가게 되면 100명 넘게 되면 두어야 한다 이런거 나온다 어차피 쟁점 안 돼요.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대의원 먼저 당기게 되면 조합에 있어서 의사결정 이라고 하는거 경우의수가 두개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대부분 어디에서 대의원 회에서 대의원 의사결정 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법 논리적으로 보치게 되면 조합 총회에서 의사결정 하는게 훨씬 법 논리적으로 아름다운데 이 조합은 모두가 모여서 의사결정을 한다는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합원의 몇몇 대표자인 바로 대의원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건 딱 한가지 정형화되어 있어요. 바로 총회 필수적 의결 사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거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열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의원 의결할 수 없고 반드시 어떻게라 총회의결을 거쳐야 된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울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해서 보니까 개발 정관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국가의 헌법이 있다면 조합의 정관 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관을 통해서 조합의 권리 의무라든가 이런저런 내용을 다 규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변화를 주고 싶다. 한다면 이들은 반드시 어떻게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 외우셨습니다. 정관의 변경으로 이선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가 개발 계획 수립 변경. 전체 그림 볼까요? 우리가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 해감 에 있어서 어떤 신도시 건설 하겠다라는 큰 틀의 그림을 개발 계획 이란 표현을 쓰게 됩니다. 개발 계획 수립 할 때 변경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일단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지 계획 작성 우리가 도시 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 해감 에 있어서 어떻게 땅을 나눠 주겠다라는 계획을 환지 계획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환지 계획 전국적으로 조합원의 권리 의무와 직결되는 아주 중대한 항목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지문 구성하는 게 임원의 선임 되겠습니다. 임원의 선임 해서 문제 구성할 때는 임원의 선임 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바로 조합장 의 선임 이사 의 선임 감사 의 선임 이렇게 풀어서 나와 해서 크게 네 가지 지금 전관의 변경 개발 계획 수립 변경 임원의 선임 그리고 환지 계획 작성 이렇게 네 가지 반드시 총회 의결 거쳐야 하나 더 있는데 시험이 안 나오고 있어요. 우선 4개라도 외우셔야 되고 하나만 더 사를 붙이면 거기 개발 계획 수립 변경 이라고 총회 의결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법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지금 도시개발 사업 절차 먼저 개발 계획 수립 하고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조합은 언제 도시개발 구역 지정 다음 애만 얻었다. 바로 개발 계획 수립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조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이냐면 이 개발 계획 수립 을 위해서는 어떻게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 개발 계획을 수립한 이 시점 에서는 조합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무식하게 내거든요. 항상 어떻게 도시개발 법령상 총회의 필수 의결상 인가 아닌가 이렇게 구성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암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공부가 좀 계획 하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걸 알게 되는데 공급이 한두 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총회의 필수 의결상 정관의 변경 개발 수립 변경 임원의 선임 그리고 또 하나가 환지 계획 작성 이렇게 네 가지 해서 여기 22회 23 이사회 한때 거의 이 문제 하나로 거의 도배를 해왔던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 내용과 좀 다르게 조합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 외울 게 많은 파트가 종회 필수적 의결 사항 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합 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바로 넘어가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실시 계획 보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거의 없어요. 지금 전체 그림 볼까요? 우리가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 해외에 있어서 제일 먼저 개발 계획 수립 그리고 도시 개발 지정 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구역 지정한 다음에 시행제 문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시험용으로 접근할 대부분이 조합 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 사람의 실시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정 지는 것을 실시계획의 인각 고시라고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지금 계획이 두 개가 나옵니다. 앞에서 개발 계획 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가 실시계획 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개발 계획은 어떤 신도시 건설 큰 틀의 그림을 가리켜서 개발 계획 이라고 부르게 될 실시계획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3개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실시계획 작성 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행자 실시계획 을 작성 하는데요. 이 실시계획 은 개발 계획 에 맞게 작성 돼야 되고 지구 단위 계획 포함돼야 된다. 시험 문제 답이 될 만한 주제는 아닌데 상식 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 가게 되면 앞에서 건 과 용도 지한 높이 지한 등을 규제 할 수 있는 계획 을 가리켜서 뭐라고 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이 실시계획 지구 단위 계획 포함이 됐다. 하는 의미는 실시계획 실시계획 대단히 구체적인 건설 계획 는 의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치고 실시계획 당연히 기준이 되는 계획 개발 계획 부합되게 수립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포함 내용 나와있죠. 거기 뒤에 보면 지문 중에 첨부 해야 된다. 이런 거 나와있어요. 내용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제출 인허구 관련 서류에 제출해서 뒤에 제출 해야 된다. 이런 표현 나와있죠. 그래서 가끔 시험 지문에 떠요. 왜? 이 파트는 법정은 내용 자체가 너무 없어가지고 뭔가 오지선다형 문제를 구성해서 뭔가를 끌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아예 뭉쳐서 가십시다. 시험 지문에 첨부한다 또는 제출한다 이런 표현 나오게 되면 뭐라고요? 뭐 그런 것 같다. 절차에 관한 쓸데없는 질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실 것.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시행자가 뭘 작성했어요? 실시계획을 작성을 한 상태입니다. 확정 지는 걸 뭐라고 부른다? 실시계획의 인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지금요 지정권자가 이렇게 봤었죠? 시, 도, 지사 대도, 시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제가 그랬을 때 이 실시계획의 인가라고 하는 거 실시계획 인가라고 하는 거 시, 도, 지사 대도, 시, 시장이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국토부장관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 원래가 한 법조문인데 제가 그걸 두 개로 분서를 해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면에 있어서 국토부장관 지정권자는 시, 도, 지사 대도, 시, 시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문제 안되고요. 시험 문제는요. 별것도 아닌데 그 다음 지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면에 있어서 시, 도, 지사가 지정권자이며 시군, 구청정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라고 되어있죠. 별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예를 갖고 끊임없이 구성해야 돼요. 시, 도, 지사가 지정권자일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서 인가면에 이런 식의 지문들이 틀린 표현의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 도, 지사가 지정권자이며 어떻게라 시군, 구청정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거 정말 영향을 껍는데 매번 자주 나오고 17일 때 이걸 갖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인가가 있게 되면요. 수많은 인허가가 의제가 되기 때문에 인가자는 협의해야 되는데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하나의 포인트가 인가 사항의 변경입니다.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이 조합을 설립하면서 설립하면서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어떻게라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시험에 나왔던 건 뭐라고요? 이 인가 사항 중에 일정한 경우 어떻다? 이때는 신고만 해도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최신적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당연히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 안 나오고요. 이러이러이러한 사항을 변경할 때 인가를 요호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이러이러이러한 내용을 변경할 때 어떻게라?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이러한 내용이 뭐가 있느냐. 여덟 개가 원래 있어요. 두 개밖에 안 써놨는데 시험에 그건 뭐가 나올지 몰라요.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다시 갑니다. 실식에게 인가를 받았습니다. 실식에게 인가를 받았다.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을 하고자 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원칙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인가를 요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시험에는 항상 뭐만 나오니까 예외만 나와야 되니까 뭐 이러이러 이런 사항을 변경할 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틀리게 뽑는 거예요. 이게 이제 23, 24 때 한참 유행했어요. 이게 계속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이러이러 이런 내용을 변경할 때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다 틀렸다. 이렇게 단순화 시켜야 돼요. 이러이러 이런 내용을 변경할 때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다 틀렸다.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지금 실식에게 인가밭에서 지금 시험 무대 쟁점삼론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가 뭐 있어요. 시, 도, 지사가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시군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이러이러 이런 내용을 변경할 때 이때는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는 아주 까다로운 질문 형태 있고요. 마지막 주제가 바로 실식에게 인가 고시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식에게 고시하게 되면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지구 단위계획을 확정하려면 이반 결정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식에게 인가하는 사람이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국토부장관 이런 식으로 봤었고 앞에서 관리계획 결정과정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국토 교통부장관 이런 식으로 봤단 말이죠. 그래서 실식에게 인가권자하고 도시군관리계 결정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지구단위계 파트에서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칠 것이 아니라 실식에게 고시가 있으면 그냥 어떻다고요? 지구단위계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세 개가 출제 포인트 하나가 시 도시장 지정권자 시군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라. 두 번째 패턴 여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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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변경할 때 인가를 받아야 나는 틀렸다. 이렇게 가야겠고 세 번째 포인트가 실식에게 고시가 있으면 어떻다?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만 더 가볼까요? 수용 방식에 도시개발사 전체 그림 보면 이렇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변경하고요. 개발계획 수립하고 시행자 수정하고요. 실식객 작성 인가 고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 붙여 볼까요? 대기 부탁합니다. 이 시행 방식을 결정 삼았던 것은 개발계획 이었었고요. 경우에 수용 방식이 있었죠. 어떤 경우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할 때 수용 방식을 재택한다. 그리고 했던 소리 어려웠던 거예요. 수용 방식일 때는 여기다 뭘 넣어라? 바로 세부 목록을 넣어라. 그런데 세부 목록은 도시개발 구역 지정한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미리 땡겨서 봤던 거 수용 개발 목록에 고시가 있게 되면 이때 바로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서 이때부터 수용이 가능한 시점이다. 이런 것들 미리 땡겨서 봤습니다. 다시요. 개발 계획에는 만약 수용 방식일 때는 세부 목록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초기에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 지정한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무 고시 있게 되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을 공부하셨고요. 한편 시행자 관련해서 이렇게 봤었죠. 수용 방식이 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에서 민간시행자 간단하게 토지 소유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행자가 실시객 작성 인가 고시 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적으로 수용 등에 관한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교재 보시게 되면 먼저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시행자가 제일 먼저 나와있어요. 정리를 해놓기를 공공시행자의 경우에는 전제요건 없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시행자 믿을 수 없는 토지 소유자 같은 이런 시행자에서는 면적 3분의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죠. 핵심이 뭐냐면 무조건 틀리게 뽑는 거야. 지자체 시행자가 지방공사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기 해서 면적 3분의 소유 틀렸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지방공사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동의 등을 요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어디에서 공부했냐면 우리 국토객법 앞에 가서 도시군객시설 사업에 관한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도시군객시설 사업에 있어서 바로 수용 얘기 하고 했을 때 몇 페이지냐면 27페이지인가 26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보면 그런 얘기 했었죠. 지금 수용 관련해서 25페이지가 되겠네요. 도시군객시설 사업에 있어서 시행자 행정청이 되는 경우도 있다. 또 비행정청이 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25페이지에요. 비행정청 중에서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은 뭐라고요. 아무런 요건 없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청도 아니고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도 아닌 일반 민간인이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 면적 3월 이상 수용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공부 했다고요. 그래서 시험문제 맨날 나온게 23일 27일 두 번 연속 나온게 토지 주택 공사가 사업 생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 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다고요. 똑같은 구조 다시 돌아와서 수용 방식에서 국가가 수용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수용을 하기 위해서 지방공사가 수용을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수용을 하기 위해서 면적 3분의 이상 소유 된다.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식으로 틀리게 내는 지문 왜 여기는 너무 길이기 때문에 옳은 것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번째 수용할 수 있는 시행자라는 개념 두번째 아까 한번 반복했던거 또 한번 확인합니다. 개발 계획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무고시가 있게 되면 이때 바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주제 나와있죠. 해서 요것도 시정리합니다. 자 지금 개발 계획에서 뭐를 결정한다. 시행 방식을 결정한다. 시행 방식 만약에 수용 방식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다가 뭘 넣어야 돼. 자 세부 목록이라고 입력을 해야 되고 이 세부 목록은 도시개발 무역 지정한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자 바로 이 세무고시가 있게 되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려웠던 것이 국토계획법에서 이런게 있었다고 도로학교 공원을 만들 때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라는 표현 앞에는 실시 계획의 고시가 들어가면 오른편 나머지 틀린 편 이렇게 외웠었는데 한 번 더 나와요.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실시 계획의 고시라는 표현이 들어가야지 들어가면 틀렸고 바로 개발 계획에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무고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27회 때 아주 어렵게 구성했던 주제가 바로 이 주제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고요. 해서 지금 누가 수용할 수 있는가 모든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다. 한편 민간시행자 토지수유자 같은 녀석은 일정한 동의요건 등을 충족을 해야 된다. 그러나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등은 다 아무런 요건 없이 수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바로 개발 계획에 세무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소위 재원확보대책 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재원확보대책 우리 교재 제가 총 세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뭔가 하니 바로 도시개발채권 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 있고 좀 이따 토지상원채권이 나오게 될 테고 선수금이 나오게 될 텐데 요즘에는 주로 문제 구성이 도시개발채권 하고 토지상원채권을 섞어서 내는 것이 일반적인 출제기술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이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자 시 도지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자체장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이 도시개발채권 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국가에서 아니다. 지자체 지자체에서 도시개발사업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고 도시군객시설 사업하려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군객시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돈을 꾸는 제도 지방채 발행한 것을 바로 도시개발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문제 쟁점 되는 게 두 가지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승인 누구의 행정자체부장관의 승인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이율 행정자체부장관의 승인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 한 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청길이 지자체끼리 맞짱을 뜨게 된다. 개싸움이었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조정해주는 사람이 누구 된다. 행정자체부 장관 그것처럼 지금 도시개발채권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입니다. 발행 여부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자 얼마까지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사실 거의 문제의 반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형이에요. 이게 뭔 소리인 거 하니 도시개발채권 소위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내는 제도가 바로 도시개발채권입니다. 그런데 요걸래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강원도 쪽에 평창올림픽 이런 거 할 때 지자체에서 엄청 실의 돈을 엄청 실의 돈을 빚을 많이 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또 인천광역시도 마찬가지고 빚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지자체의 빚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에서 요건 딱 하나만 찍는다면 도시개발채권 오른건 틀린건 이런 문제 잘 안 내거든요. 그래서 답을 뽑을 때는 뭐라고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국토부장관 아니에요. 워낙 국토부장관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매입 의무제 한번 볼까요. 자 그럼 누구한테 돈을 꿀 거냐라고 했을 때 국토계획법이다른 토지형절변경허가를 받은 자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채권 매입하려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는 그런 거예요. 자 동네에서 누가 삽질한다고 허가받았습니다. 토지형절변경허가 받았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뭔 삽질하시고 돈 되겠네 라고 판단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돈 좀 꿔주세요. 이렇게 좋은 일을 있게 되면 지자체가 손모가지를 내밀어요. 그때 그냥 뺏어가는 건 아니고 도시개발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이쪼갈을 주면서 강제로 토지형절변경허가를 받고 싶은 사람한테 종이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면 허가해주고 안 사면 허가 안해주는 구조가 바로 도시개발채권의 강제 매입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끌어모아서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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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자체 시 도지사가 도시 군객시설 사업 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다 떠나서 도시개발채권에서는 행자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중요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 편에 가서 상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돈 구웠습니다. 돈 구웠습니다. 그럼 돈 다시 갚아야 되죠. 5년에서 10년까지 범죄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나서 특이한 게 소멸시효예요. 우리가 민사채권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소멸시효 10년 이게 원칙이죠. 해서 등기청권 발생했다. 법률 행위에 등기청권이 발생이 됐다. 라고 한다라면 10년 이내에 등기청권을 행사를 해라. 이게 원칙이었단 말이죠. 그것처럼 민사, 민법상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소멸시효 얘기는 기본이 10년이에요. 그런데 공법상채권의 소멸시효은 기본 5년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5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이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은 원금 5년 이자 2년 이라고 해서 답이 되든 안되든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해가 되겠고요. 이 정도가 도시개발채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채권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용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수용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하기 위해서 재원이 부족할 때 이런 식으로 돈을 땡겨서 빚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발견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토지상원채권 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토지상원채권 이건 수용방식으로 바로 직결되는 거죠. 자 갑니다. 수용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땅으로 돌려주지 않고 바로 현금 주게 됩니다. 현금 보상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만들어진 토지 등을 분양하는 방식 이게 바로 수용방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보험상금 줄 때 돈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 그때 원래는 현금 보상을 해야 되는데 소위 사후 현물보상 토지 건물로 나눠주는 채권을 가르쳐서 토지상원채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의의 토지상원채권 토지수유자가 우원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적금의 일부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등으로 상환한 채권 이런 것들은 큰 의미 없고요. 여기서 이제 발행요건 관련해서 하나 하고 또 양도 가능성 이 두 개가 주된 논의 대상이 되는데 교제와 무관해 결론 가셔야 되는데 지금 앞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시행자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로 구분해서 쪽에서 아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용기관, 지방공사 등 있게 되는데 얘들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상원채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지급보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간시행자 즉 토지소유자인 시행자는 얘는 토지상원채권 발행해놓고 나중에 못 갚는 경우가 있거든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급보증을 받아야 된다. 첫 번째 포인트 지급보증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어요. 믿을 수 있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용기관, 지방공사 등은 지급보증을 요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토지소유자인 시행자는 어떻게든 지급보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양도 가능성 관련해서 지금 보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영식 증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토지상원채권을 이전하고 나는 경우 취직자의 성명 주소를 채권에 기재해야 된다. 해서 표현들을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 토지상원채권은 김영식 증권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이쪼가리에 앞으로 이 돈 받을 사람 이름이 써 있다. 이걸 우리가 김영식 증권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다고요? 토지상원채권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하셔야 돼서 여기 18일 때 마지막 구성이 됐었는데 자 토지상원채권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출제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상원채권에 있어서 발행 과정에 있어서 발행에 있어서 문제가 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발행이 이 공공시행자의 경우에 다 지급보증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와 같은 민간시행자의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받아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토지상원채권 발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토지상원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걸 양도할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 사회는 복잡한데 어찌됐든 종국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셔야 돼요. 그 정도. 선수금 용어 개념만 잡으면 돼요.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돈을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한 번 나왔던 것. 이제 취지는 그거예요. 지금 수용 방식에서 선수금 얘기는 뭐냐면 원래 수용의 의미는 수용 방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땅에 대한 보상을 모두 주고 땅을 강제로 수용을 한 다음에 나중에 사업이 다 완료되게 되면 땅 팔아먹는 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성도 되기 전에 토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팔아먹을 수가 있다. 갑을 받는 시기죠. 이게 바로 선수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죠. 해서 선수금을 받는다고 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고 바로 민간시행자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민간시행자의 경우 공사신청률 얼마? 100분의 10 이상의 신청률을 충족을 해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선수금 받을 수 있다. 공공시행자도 일정한 요건이 있긴 해요. 그런데 요즘에 잘 안 나오고 있고 하여튼 공공시행자도 일정한 요건이 있긴 한데 너무 길어서 시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나왔던 것이 바로 민간시행자 즉 토지 소유자 같은 이런 시행자의 경우 선수금 받기 위한 공사신청률 100분의 10 이상이다. 이걸 갖고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수금까지는 거의 구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토지상환채권하고 도시개발채권에서 거의 다 문제가 구성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공급 방법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함에 있어서 소위 원형제를 공급하는 것도 있어요. 원형제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완성되고 다 공사 끝내고 알아서 건물만 지으면 되는 그런 토지를 조성토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원형제는 세종시에서 문제가 된 사안들인데 그 당시에 세종시에서요 노무현 정부 때 정부 이전들이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을 때 삼성전자 공장하고 고려대학교 학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 당시 경기 침체 영향 때문에 삼성전자고 고려대학교가 딱 못 사겠다. 세종시 입주 못하겠다. 이렇게 들어눕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는 세종시라든가 세종시에 삼성이 됐든 고대가 됐든 학교 이런 게 또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되거든 그래야 신도시 완성이 되거든 그래서 토지를 좀 싸게 주려고 짱구를 굴리는데 그냥 싸게 줄 수는 없고 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형지라고 하는 것은 도시 개발 사업이 완전한 통을 통해서 완전하게 조성되지 않는 토지 그래서 굳이 비유하면 이런 식이야 도로 쫙 쫙 뽑아주고 정확하게 토지 구액 정리 사업 다 해놓고 이게 이제 조성 토지가 될 것이고 이에 비해서 원형지라고 하는 것은 큰 도로 한두 개 뽑아주고 그냥 많은 정도 그래서 대신 훨씬 싸게 분양을 해 준 자들을 원형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 이 원형지는 대박이에요. 대박.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분양 가격 차이에서 현재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양을 받을 수만 있다면 대박인 것이 바로 원형지다. 엄청 싸게 분양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보통 토지주택공사 등이 한 평당 100만원 수용을 했다 하십시오. 그리고 한 3, 4년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 4년 흐르고 나서 어떻게 평당 600, 700에 팔아 쳐먹어요. 그런데 원형지라는 것은 개념이 평당 한 250에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숨 넘어가만큼 좋은 것이 원형지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원형지는 삼성전자 공장하고 고리대교 교사 요거를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형제 공급 원형지라고 하는 거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소송되지 안연상태토지 이게 이제 원형제 그래서 원형제 개발자는요. 거의 개설해서 국가, 지자체될 수 있고요. 나머지 필요 없고 쭉 가서 밑에 뭐가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머지는 이슈가 안 되고 계속 이슈가 됐던 것은 삼성전자하고 고리대교회한테 이 땅 팔아먹기 위한 그 과정에서 원형제라는 개념이 중심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개발자 선정해서 선정해서 수익계약 뭐 큰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 지자체가 땅을 산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수익계약 방법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학교용지하고 공장용지는 삼성전자한테 특혜를 준다. 또는 고리대교에서 특혜를 준다.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원형제 공급은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따르게 되는데 학교 부지는 공장 부지에 대해서는 원칙은 경쟁이차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이차로 유찰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외에서 유찰되게 되면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세종시에서 삼성공장 공장 부지하고요. 고리대교 부지로 대충 정해놨다고 그런데 이 원형제로 분양한다. 좀 싸게 도로 좀 확장 안 하고 알아서 설치하라고 싸게 분양한다고 갑자기 연대가 가서 나도 그 땅 살려 이러지는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냥 수익계약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법상 처음부터 수익계약 이렇게 하게 되면 특혜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원칙은 경쟁 입찰 그리고 예외적으로 2회 이상 주차되게 되면 어떻다. 수익이야. 여기까지 그냥 던져주는 거야 해서 지금 이런 경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형제 공급 관련해서 나머지는 뭐 그거 다 치고 거기에 조건부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나와있죠. 우리 앞에서 허가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인가할 때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다. 원형제 공급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던져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 그 다음 배제 공급 면적 답 아니에요. 전체 도시기 말고 전체 면적의 원형제 면적은 3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답 아니면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이 아니고 여기서는 답이 됐던 게 공급 가격이라고 하는 공급 가격 원형제는 제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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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게 준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엄청 싸게가 뭐냐 이 얘기죠. 엄청 싸게를 어디까지 우리가 엄청 싸게로 판단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첫 번째 보니까 원형제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제 감정가에다가 시행자가 원형제에 설치한 기반 시설 등에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을 드릴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원형제를 겁나 싸게 주는 거다. 겁나 싸 매우 싸 매우 싸 이게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감정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공사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지금 개발 계획이 반영된 상태 감정가입니다. 그런데 아까 원형제는 도로를 많이 화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대신 큰 도로 한두 개를 만들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도로 만들 때 들어가는 그 공사비라고 기본적인 감정가를 더한 금액을 우리는 엄청 싼 가격이다. 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원형제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감정가에다가 기본적인 큰 틀의 공사비 요토한 금액 이걸 우리가 엄청 싼 가격 첫 번째 암경목이고요. 두 번째 지금 원형제는 원형제는 겁나 싸게 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 투기의 대상을 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전매 제한의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전매 제한이라고 해서 원칙 국가 지자체를 제의한 원형제 개발자 일정 기간 동안 매각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통해서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국가 지자체가 원형제를 공급받는 경우 있었거든요. 이때 전매 제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이거 하나 그리고 예외 관련해서 다만 이주용 주택 끝머리 매각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법조문 구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전매가 전매가 가능한 경우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매가 가능한 경우 즉 원형제는 겁나 싸게 분양을 받기 때문에 전매를 할 수 없다라는 전제에서 전매가 가능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요. 주체 특이하지 않는다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국가와 지자체의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나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일 대부분 나왔어요. 사실 지금까지 문제는 둘 다 이걸 갖고 답을 뽑았어요. 그래서 몇 년 5년 3년 언제부터 5년 뭐 이런 거 나와있지 않아 5년 10년 근데 필요 없고 국가와 지자체는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얘기 하나고 또 하나가 거기 이주용 주택 이라고 나와있죠 이주용 주택 등에 있어서 그 토지관 전매전을 받지 않는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논리 구조죠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원형지와 관련해서 이주용 주택 이런 거예요 도시개발사업 할 때 원주민 원래 살던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한테 이주용 주택을 지어준다 하십시오 그럴 때 나중에 주택법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법도 그렇고 주택법 주택의 정의라고 나서는 기본적인 게 뭐냐면 건물하고 토지를 묶어서 볼 때 물어봅니다 바로 주택이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주용 주택을 지었어 그럼 이제 그 원주민한테 분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시행장 원형지 개발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이 땅은 전매전을 받고 있으니까 땅의 소유권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이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지자체 전매전을 받자 이주용 주택도 어떻게 한다 전매전을 받자 지금까지 문제는 국가 지자체는 전매전을 받지 않는다 이것만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서 공급 방법하고 공급 가격이 있는데 기준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공급 방법 크게 보셔야 돼 원칙 경쟁 입찰 나와있죠 공급 방법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있어서 공급 방법으로서 경쟁 입찰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추첨 추첨 그리고 오른쪽 표제는 뭐가 나와있냐면 수의 계약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세 개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경쟁 입찰이 따른다 이건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원칙이니까 그럼 시험 지문을 구성할 때는 이러이러이러할 때는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텐데 그 지문은 틀렸어요 왜 우리 법조문을 구조를 외워야 돼요 자 보면은 원칙은 어떻게 한다 경쟁 입찰에 따른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예외로서 특례로서 두 가지가 추첨의 경우가 있고 수의 계약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수의 계약이다 주 추첨 어떤 경우다 경쟁은 어떤 경우로 상장을 안 해요 구조를 잘 보셔야 돼 그럼 시험 지문에 나올 때 우리가 외워야 될 거예요 일단 추첨 외우입니다 그 중에서 330 이하의 단독 주택 용지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공공택지 나와 있죠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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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주택보부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 건설 용지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잊어버리시고 다른 건 잊어버리시고 지금 뭐를 할 때 이 주택 용지에 대해서 주택 용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추이기약이라든가 경쟁 입찰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다 추첨의 방식으로 분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단독 주택 용지의 경우 330조금 이하 한편 공동주택 용지 그걸 공공택지라 부른다고요 약간 의미가 뉘앙스가 들이긴 한다 수험생 입장에는 공동주택 용지로 보면 좋아요 그랬을 때 이 주택 용지는 단독은 330이하 공공택지는 규모 전 없이 이때 이런 경우 이런 공급은 어떻게 한다고요 추첨의 방식으로 분양을 합니다 큰 마진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집 짓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수익계약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험 지문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요거는 거꾸로 치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제가 원정금 경쟁 입찰 경우의 수 한 번도 법에 안 나와 있었어요 사연 자체는 없어 왜 이거 나머지가 다 경쟁 입찰이니까 근데 출제를 할 때 이렇게 낸다고요 쭉 가갖고 자 수익계약의 방법에 의한다라는 명제가 있다 아십시다 그럼 그 앞에 뭐 없어야 돼 330의 단독주택 공제 없어야 되고요 공공택지 라는 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편 거꾸로 추첨의 방식에 따른다 그럼 두 개만 외우자고 그래서 주택 공제에서 330 이하의 단독주택 공제하고 주택공상 공공택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는 바로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경쟁 입찰 얘는 다 틀린 거예요 왜 우리 법조문에는 추첨하는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계약의 경우에서만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럼 출제위원들은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법에 없는 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끌리고 들어와서 이때는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다 해서 틀리게 뽑아주는 거라고요 해서 구조 이렇게 강화합니다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다 이건 확률상 99.9% 100% 다 틀린 거고 수익계약인지 또는 추첨인지는 딱 두 가지 주택용지에 대해서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추첨 그럼 나머지 모르는 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수익계약의 방법에 따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 많은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양 작은 추첨 두 개만 외우게 되면 이게 경쟁 입찰인지 추첨인지 혹은 수익계약인지 다 옆에 집은 다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두 개만 외우시게 되면 100% 풀 수 있고요 마지막 주제가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가격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감정과 비교해 볼까요 아까 원형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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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가격 겁나 싸다 그러면서 감정과 플러스 공사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한편 이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정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갈 것도 없고 감정과 해서 이걸 풀어 쓰게 되면 부동산 가격 공심이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정책을 소위 감정평가액 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예외 보게 되면 지금 감정과 이하로 분양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감정과 이하로 분양할 수 있는 경우 그게 뭐라고요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공공청사 부지 임대주택 시장 자동차장주장 종합의료시설 무료의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공급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건 뭐냐면 꼭 필요한 시설을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좀 싸게 분양할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 학교나 폐기물 처리 시설 공공청사는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자 시장과 자동차장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종합의료시설 이게 좀 특이해 보인단 말이야 설명을 드릴게요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시장 시장 마트야 마트 마트 없으면은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어요 몇 킬로 20 10킬로 20킬로 가서 쇼핑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마트 빨리빨리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해 줘야지 두 번째 시장 다음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교통수단 교통수단 자 문제는 다 차를 끌고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지하철 뚫리면 좋겠지만 지하철은 너무 복잡한 문제고 그래서 최소한 뭐하는 필요에 버스 정류장 자동차 정류장 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 더 자 신도시 들어갔을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먹는 거 해결됐고 교통수단 해결됐어요 그런데 아프면 또 안 되잖아요 해서 병원들 쉽게 입지할 수 있도록 종합의료시설 이렇게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좀 싸게 분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학교 공공청사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은 한두 번 보시면 금방 잡아 그런데 특이한 게 종합의료시설 그리고 시장 그리고 버스 자동차 정류장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꼭 좀 싸게 많이 넉넉하게 설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싸게 분양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셨고 잠시 왔다가 나머지 내용들 이어갑니다